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과학이 사실을 구명하기 위한 노력 때문에 과학이 축적되고 여러분과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유튜브만 그렇게 오래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유튜브와 유튜브는 도구고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이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까발기지 않습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모으려고 하는 아주 진안하고 긴 노력의 결과로 과학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국 사람들이 좀 지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지금 이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다음에 사회가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되면 한 부분이 지적인 활동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평가절하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발생하게 되면 데이터를 살펴보고 통계학을 가지고 규명해보고 그게 과학적 태도나 과학적 마음을 가져야 사실을 규명하게 되고 사실을 규명해야 돼 그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그게 여러분들 하나도 신기한 게 아니고 지금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나 그 회사 가보면 엔지니어들이 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 문제 해외 방식이라는 것이 서울법대는 아무 써잘데이 없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몸에 베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을 규명하게 노력을 하고 뭐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역순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해외에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크레임을 다 해결해가 오늘 굴지의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비난하신 분들도 이해를 하지만 제 이야기는 이렇게 누군가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서서히 수면위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유전석이 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깡으로 뭡니까 없다고 하는데 정거를 가지고 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사실을 규명해야 그런 정치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갖고 있으니까 한동훈 씨가 이런 기자 질의에서 정거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엉터리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엉터리라 알기 때문에 한동훈 씨 이야기가 말이 잘 안 되구나 저 친구가 완전히 멈춰 그냥 인기에 그냥 취했구나 머리는 해전은 빠른데 그런 생각이 나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참 귀한 등목이 오래 참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한 한 달 정도 이렇게 참으면 누가 진실인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 선거부정을 조갑제가 뭐죠 엄모론이냐 목소리 높이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고 헛소리한 게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선거부정 문제를 뭡니까 침묵하고 하는 부분들이 그 얼마 남았습니까 한 달 정도면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본인들이 오판해 가지고 크게 비용을 치르는 걸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작은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호암 이병철 회장 말씀하신 내용이 용인자연농원 지금 이제 에브랜드가 용인자연농원에서 돼지 한 마리를 잘 키워 여러분 10마리도 잘 키우고 1만 마리도 잘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그런 사실을 모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우편 투표지가 37장이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없어진 거를 선관위 측은 아마 선거인이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투표장에 와 가지고 투표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37장이나 착실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이 표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는 2번 3번에서 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1번에서 선거사기를 기획하고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동안 전산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4박 5일 지역선관위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에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거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사전투표에서 조작한 것은 증거가 있는 거죠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무도 당당하게 여러분들 올라있는 선거 데이터가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함이 개표수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조작작업의 95%가 완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표가 끝날 지엄이 되면 그러면 보조서버나 메인서버에서 숫자를 맞추겠죠 한쪽은 101이 되어 있으면 뭐죠 마이너스 1표 이렇게 잘못 투입된 투표한 항목이나 기껀별 항목에 집어넣어 가 여러분들 개수조정작업은 11 12번에서 이루어지겠죠 그거를 좀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소에 가면 투표지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기표대를 들러지 않습니까 투표지 발급하는 과정에서 또 장영우 대표 같은 경우는 4.15 총선에서 최소한 40초 정도가 걸리는데 26.7초가 나왔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1인당 투표지 발급 속도가 지나치게 짧은 경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관내 사전 투표함이 지역 선관위로 이동돼 가지고 이 사이에서 뭐죠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투표지 발급이나 기표대 단계에서 다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조를 발표한 선거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위조 사전 투표지가 3만 7771표가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 투입된 겁니까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서 찾아온 겁니까 이번에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표를 언제 깜짝같이 집어넣냐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는 절대로 표 집어넣은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전산 조작을 이렇게 보니까 표를 집어넣었다 3만 7771표를 그런데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지는 표도 3만 7771표가 다 더해진 걸로 들어온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추론한 거죠 내가 직접 홍길동에 표를 집어넣는 건 못 봤지만 4박 5일 사이에 표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죠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투표지 발급 단계에서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나온 데이터에서 다 조작이 됐으니까 조작이 된 거가 여러분들 어디선가 표를 넣었으니까 개표소에서 3만 7771표가 들어간 것이 밝혀진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집순희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노원구 병도 이렇게 조작한 그래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작한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표를 안 넣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표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표가 들어간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위의 결정적으로 남긴 조작 증거지 않습니까 상계 이동에서 917표를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한 후보한테 쑤셔 넣은 것이 전산조작으로 발각이 된 거잖습니까 이 상태대로 여러분들 개표가 됐으니까 917표가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었으니까 집어넣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시게 되면 표수가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10개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한 거하고 개표소에서 나온 표수가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가 서울 서대문가의 2331표인데 개표소에서 여러분들 왜 2332표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투표지 발급을 2331표를 발급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개표장에서는 뭐죠 2332표가 나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 표를 빼는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이 왜 나옵니까 위조투표지가 어디서 투입되다가 사고가 터진 거죠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안 됐으면 발급한 투표용지하고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 h님이 2020년 4.15 총선을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10군데가 나온 겁니다 전국에 10군데가 그 이름들 대법관들은 10군데 숫자도 별로 많지 않고 한 표 차이니까 별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를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니까 전국에 70개 읍면동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표수가 95표구나 이런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걸 뭘 이야기하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을 거로 보는 거죠 전국적인 차원에서 위조투표지 투입이 없었으면 이렇게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하고 투표함 속에서 개표된 투표지 개수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전국적으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를 제야 h님이 이렇게 찾아내 보면 이렇게 보시죠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는 6792장의 투표용지를 교부했는데 개표소에서는 6796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장이 더 나온 겁니다 네 장이 더 나오면 전산처리 작업이 마무리가 안 되니까 두 가지를 맞추기 위해서 네 표를 기껀표로 처리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겁니다 서울 서대문구에는 6392표의 투표지를 교부했는데 나온 것은 6393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투표 3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다는 그런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사기의 주력부대는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는 그런 작업이 전산조작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전산조작을 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조작인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선관위 측은 절대 우리는 그런 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학법칙으로 보자고요 과학법칙으로 보면 표가 여러분들 100개를 줬으면 무슨 질량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100표가 갔으면 100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표가 갔는데 왜 104표가 나오냐 이야기죠 104표가 왜 나오냐 이야기 그 사이에 누군가 뭡니까 표를 쑤셔 넣으니까 104표가 나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10표를 쑤셔 넣으면 10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 말하는 바지 않습니까 질량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 다 과학이잖아요 21세기하고도 이러면 24년이 됐는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미개한지 과학적 사실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딱 치고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표를 집어 넣었으니까 표가 더 나온 거지 표를 집어 넣지 않으면 어떻게 표가 더 나온 겁니까 이러고도 뭡니까 서울법대 나왔다고 다 폼들 잡고 있으니까 법복들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표를 더 집어 넣었으니까 표가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좀 길게 하는 것은 장영후 대표께서 그동안 좋은 자료를 제공했던 장영후 대표께서 두 가지 사례를 우리 함께 소개했는데 과학 법칙을 완전히 위반한 사례인 겁니다 이 사례는 특정 선거구의 개표 과정에서 다른 선거구 표가 들어온 겁니다 군단구를 개표하는데 성북구 표가 들어온 겁니다 그건 표가 축진법 같은 걸 쓴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공관이동하여 다른 선거구 개표에서 출연한 관내 사전투표제 그 다음 두 번째 발급된 투표지 수보다 더 많이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 숫자 이게 유령투표지 발생 행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2번만 장영후 대표께서 제공하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선거는 50%는 디지털 선거고 50%는 아날로그 선거고 50%는 전산 조작에 의한 특표 조작이고 그 다음 나머지 50%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인 겁니다 그 위조 투표지 투입 사례 이것을 막는 데 가장 요긴한 것 중에 하나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 가지고 투표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관위는 반드시 뭘 요구합니까 10일 전에 개인 도장을 등록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거가 이미지 파일을 다 만들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들 보내주신 ppt를 가지고 2020년도에 충남 부여업 정진석 후보 선거국 표를 4591표를 나눠줬습니다 이 공주시 부여군 청량군 부여업 관내 사전 투표를 4591표를 나눠줬는데 개표소에서 나온 표수가 4592표입니다 한 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부랍을 여러분들 마이너스 1 기껀표를 처리해야 처리해야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이 완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어디선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기껀수 마이너스 1의 의미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의 선거인에게 4591매를 발급 교부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4592매 관내 사전 투표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부된 투표지수 마이너스 1로 처리했습니다 유령표 유령 사전 투표지가 한 장 나온 겁니다 유령 관내 사전 투표지가 한 장 나온 겁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은 이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유령 사전 투표지가 투입된 빙산의 일각 사전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100매를 넣는데 101매를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터진 경우죠 빙산의 일각입니다 사람이 기계하고 달리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200대 100으로 만든 다음에 100표를 추가해야 되는데 101표를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회에 보면 실수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장이지만 100매가 들어갔는지 200매가 들어갔는지 가짜표가 300매가 들어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이미 5번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까는 개함 단계에 이미 진짜표하고 가짜표가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표하고 가짜표를 가지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리고 수금표를 하고 발강을 떨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미 개표소에 도착할 때 진짜 투표지다 가짜 투표다 섞인 행랑시 관내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은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이 중대한 사실을 윤 대통령께서는 직시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 카운팅하는 것을 이번에 국민의힘이 관철할 수 없으면 그러면 대패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아스팔트지를 나가 싸울 시간 없고 당신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가지고 왁왁 하는데 그거는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레벨에서 개수하는 현장수기 작성에 사전투표 참여자 목록을 만들 수 없으면 그럼 당신은 진다 이야기죠 한동훈이가 똑똑한 것은 내가 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스마트하고 똑똑한 건 아는데 똑똑한 거 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하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뭘 범하는 거 하니까 세상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동훈 씨 안께서 내가 뭘 보는 거 하니까 본인이 워낙 근호한 잘 나왔기 때문에 선거조차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정도만 날이 나면 이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4년 동안 날밤으로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들의 경험과 경륜과 노하우를 우섭게 보겠죠 선거는 우리가 잘 안다고 이러면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들이 생각하겠죠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피눈물 흘린다는 겁니다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는 자식들이 없냐 이야기 똑똑한 사람들이 치명적 자만에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왜 본인이 별로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한동훈 씨 여러분들 기자 간담회를 보는 거 보면서 다변이고 굉장히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 당연히 엘리트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 프라이드가 당신을 망치게 할 거다 이야기 당을 망치게 하고 나라를 완전히 골로 가게 만들 거다 이야기 지적인 겸손이나 이런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활동이 전혀 없는 단체라 같습니다 지적인 겸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게 되면 사실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비판만 하는 것이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소 단위의 사전투표 수를 부풀리지 못하게 못 막으면 그냥 대패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탄핵된다 이야기입니다 진검 성부를 벌리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적으로 게을러 가지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는 유령투표조가 서른 장이나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100장을 분명히 교부해 줬는데 130장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100장을 교부했는데 130장이 전주시 완산구 3003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130장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 사이에 몇 장을 쑤셨는지를 알 수 없는 겁니다 실수로 서른 장이 더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빠빠다니 여러분들 신건 다발 세다 보게 되면 몇 번 세지 않습니까 물 묻혀 가지고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장 넣어야 되는데 110장을 넣을 수도 있고 102장을 넣을 수 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어디서 전주시 완산구 3003동 30매가 더 나온 겁니다 유령투표제 발생 사전투표소 37개에서 발생했고 규모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4.15 총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만 보고 하나도 못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는지 하나를 보면 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전주시 완산구의 3003동에서 교부된 투표지 용지보다 30매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안에 천장을 넣었는지 2천장을 넣었는지 3천장을 넣었는지 모른다 이야기죠 단 필요한 것보다도 30매를 더 넣었기 때문에 30매가 더 나온 겁니다 선관위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아니 콩 박사님 절대 우리 넣은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인간이가 뭘 안 넣었는데 어떻게 나오노 너희 좀 정신 좀 차려라 너희 짐승이가 너희는 아무도 안 넣었다고 하는데 안 넣었는데 어떻게 100매 나눠줬는데 130매가 나오나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광용대 씨 말씀처럼 사전투표자를 공개를 못하면 그것이 무슨 선거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야 그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름들 선거는 나이롱 선거인 겁니다 그냥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검증은 전혀 알 수 없는 거죠 검증을 못하는 이런 공격선거가 무슨 선거인 겁니까 그걸 보고 해볼배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가 어떻게 이기노 삽질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장영우 대표께서 소개해 주신 자료를 계속 공개합니다 완산구 3003동 열매 유령표 해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투표용지 교부수 4673회 개표소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4684회 이게 맞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0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소의 차이 심사착오 배석진 확인 사무국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열매가 더 나온 겁니다 아니 열매가 어떻게 더 나옵니까 아니 투표지가 여러분들 무슨 신출 기묘한 재주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몇 매를 쑤셔놨다 열매가 나왔냐 100매를 쑤셔놨다 열매가 더 나왔냐 200매를 더 쑤셔놨다 210매를 쑤셔놨냐 300매를 쑤셔놔야 된다 310매를 넣었냐 500매를 넣어야 되는데 510매를 넣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난리법석이 났는데 아무도 뭐 그냥 시침이 뛰고 그냥 간다 정신 나간 인간들인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삼천삼동 보시게 되면 이 삼천삼동에는 열매가 더 나왔고 또 서신동에는 열매가 또 덜 나왔습니다 아니 투표용지를 1693매 여러분들을 교부했는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1683매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거는 또 실수가 발생했겠죠 표를 여러분 집어넣는 과정에 좀 빼버렸거나 했겠죠 한쪽은 열매가 더 나왔고 한쪽은 열매가 더 나왔는 겁니다 완산구 삼천삼동 서신동재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니까 수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투표지를 쑤셔 넣는 건 수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당식 투표함을 아가리를 넣어 가지고 뭡니까 만든 투표지를 집어넣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수가 발생한 거죠 그냥 대충 덮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여러분들 판결한 꼬라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극히 일부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 차이도 전주 완산구 외에는 대부분 한 표 내지 세 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없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과학인데 이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표가 더 나왔다는 이야기는 표를 쑤셔 넣는 과정에 사고가 터진 건데 표가 천매가 들어간지 이천매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별 거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선거는 대법관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사회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판결을 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완산구 사례를 가지고 시민들 두 분이 김철령 김지희 집사들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소인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정상화될 가능성도 없어지고 정치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될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제가 딱 잘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이 문제를 재임기관 안 다룰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그 꿰돌이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절대 선거 문제는 안 다룬다 이야기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정치인의 손을 통해 가지고 선거 문제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딱 기대를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럼 시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참정권이 박탈당한 상태로 수십 년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인 겁니다 너무나 부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좀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왜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아마 여수시에 선거가 많이 조작됐습니다 여수시에 여수시는 선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수시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이 전남 여수시 월호동에서 교부는 1817매가 됐는데 나온 게 1818매거든요 개표 때 나온 여수 월호동 관내 사전투표지 100 1818매 전체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점검해 보면 다른 투표소의 투표용지 혹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발급된 투표용지를 찾아낼 수 있다 이 일렬번호를 가지고 알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다 묻힌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뭔가 하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에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이고 전산조작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사전투표를 부풀려 해서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전부 다 표 얹기 방식 표 대하기 방식으로 더블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방식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그만큼을 실물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쑤셔 넣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실물 위조 투표지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사람 손을 거쳐야 됩니다 사람 손을 거치는 과정에서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곳에서 이런 뭐가 관찰이 된 겁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개수를 착하게 맞추지 못하고 표가 남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표가 남는 일이 이게 표가 남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 표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천 표를 넣다가 한 표가 남았는지 2천 표를 넘다가 한 표가 남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4.15 총선에서도 일어났고 3.9 대통령 선거에서도 전국에 70개 은면동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아날로그 조작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이라는 것이 전산 조작에 곧 이어가지고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자료를 이렇게 모어 가지고 추적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시간을 내 가지고 장용우 대표께서 만든 자료 가운데 유령 투표지의 첫 번째 공간을 넘어서 분당에서 성산 성북구 여러분들 투표지가 출연하고 그 다음 서초구에서 여러분 강북에 있는 성북구 여러분들 선거구에 투표지가 날아온 그 투표지가 축진법을 쓴 그런 사례 공간을 이동해야 된 사례를 유령 투표지 그것도 여러분 뭡니까 유령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착오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선거는 디지털 선거 50% 아날로그 선거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조작은 깔끔하게 순식간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아날로그 조작에서 이렇게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덜미를 잡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착실하게 사실을 하나하나 축적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모여가지고 부정성의 전모를 다 까발길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이 대단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과학하는 마음이고 이게 과학하는 태도입니다 모든 여러분들 사회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간에 이렇게 사실을 축적해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칙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착하게 과학하는 마음과 과학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 사기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4년 동안 계속 진행해 온 겁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의 목을 완전히 옥죄는 그런 단계까지 집권하게 된 겁니다 이제 알지 않습니까 위조사전투표지수를 만들어서 쑤셔놓고 그걸 쑤셔넣는데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거죠 착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에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정성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이제 물 건너간 거고 정치인을 통해서 이런 부정성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물을 건너간 겁니다 한동훈 씨처럼 선거 관리위원회의의 덕을 볼 일이 없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언모론 운운하면서 이런 그 문제에 타치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아는 걸 보면은 그냥 다 물 건너간 겁니다 물 건너간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정치인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닌 겁니다 주인은 국민인 겁니다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가 의지할 필요 대통령은 다루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 다루지 않을 겁니다 대법관들 다 덮을 겁니다 그건 이제 명확해진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섭섭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제가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안 다룬다 대한민국 역사 전편에서 흘렀던 것처럼 관은 항상 민을 수탈했지 뭐죠 관이 앞서 가지고 세상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유일한 것 같아요 이제 국민들이 그냥 노예로 살 건지 아니면 자윈으로 살 건지는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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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